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의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말이 알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인 전도대는 앞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맞이할 때 또 이 이야기인가 하면서 좀 지루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지금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이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대로 파송하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보낸받은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전도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자리가 힘듦과 고됨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의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오히려 충만한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모두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보냄을 받은 70인의 전도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분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명을 주실 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연약한 자에게 더 놀랍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 승리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게 되는 것을 또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어난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훨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구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병원의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병세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망하고 마음가운데 어려움을 겪던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 구원, 자기에 관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쯤에 암으로 돌아가신 한 권사님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병원에 계신 권사님께 제가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계속 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거의 반혼수 상태에 계시면서 정신이 거의 없는 지경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지경에서도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의 말씀을 계속 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 권사님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기쁨, 그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혼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매일 감당할 때 매일 깨닫게 되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사명의 기쁨이고 또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되묻습니다. 이것을 되물으신 이유가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시나 거침이 없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도 인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너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치료해 주었다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작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교사가 자신이 아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가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율법교사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이 너무나 중요한 개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큰 개명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일에 바쁘게 걸어가던 와중에 제가 지나쳤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모임을 가야 해서 정말 바쁘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주목자분께서 저를 지나쳐 가시다가 저에게 조금 술에 취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저에게 국밥을 한 그릇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실제로 제가 제 수중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했고 또 모임에 가야 돼서 너무 바쁜 나머지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지금 정말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음번에 그렇게 사드리겠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제사장과 레윈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마음이 그에게로 행했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내 이름을 걸어놓고 살아도 국밥을 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윈은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고 또 레윈은 자신의 일로 너무 바쁜 나머지 그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개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수시로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길을 내밀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셔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주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을 그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는 키가 찬 것이죠. 예수님께 가서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거들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정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고 일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쁨으로 집에 맞이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기쁨의 주님에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일들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마르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르다가 내가 아닌지 나는 다른 많은 일들에 매몰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나눈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님을 놓치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전도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르다와 같이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기뻐하게 하소서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기뻐하며 매 순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기쁨의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날마다 진행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또 주님을 밝히지 않자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어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런 tengan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참여 감사합니다. ,,, , , , , , , , , ,